아 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. 양파 잠겨 버리니까 희망이 없어요. 우리가 지금 여기 3, 4일째 보고 있는데도 열흘 일을 있는데도 깔게 하나 지대로 저기도 안 하고 무슨 사람 무슨 개치고 받아 지키 그냥. 진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. 우리 지금 방안이 허리까지 채었어요. 그때 지금 갈 길도 막막하고 그냥 몸만 피어났거든요. 텐트가 부족한 거는 시에서는 당연히 확인 어려울 텐데 도에서 좀 남는 지역 많잖아요. 다른 지역에 남는 데 많은 데 빨리 좀 지원 좀. 저는 알겠습니다. 지금 빨리 전화. 네 알겠습니다. 저 빨리.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. 저는 패배해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인간을 좀 더 침묵하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겠지. 이렇게 몇 백 동, 몇 백 동짜리 이런 가위가 막 산에서 불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어 집까지 살면서 집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.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. 좀 좁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여기 평소에 대해서 많이 계시면 되니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. 식사 좀 아님 그대로 식사 좀 잘드셨는데요. 고맙습니다. 빨리 빨리 빨리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